그럼 여기 레코드가 나와야 레코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멀리, 가까이 이걸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움직이면서 찍는다 자리를 놨어도 만약에 좀 너무 멀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해도 돼 이거는 그러고 나서 끌 때는 그냥 그대로 끄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것만 필요하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